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은 시작되고, 이듬해 4월, 독일은 영국 침략을 위한 전초교지로 삼기 위해 노르웨이마저 침공합니다. 막강한 육상 전력을 가진 독일군에게 노르웨이가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다음 달 5월 9일, 프랑스 침공을 위해 300만 병력을 벨기에 국경에 집결시킨 나치 독일, 서유럽 정복을 위한 히틀러의 야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등의 불이 떨어진 영국의회,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 어르신, 누군가에게 계속 삿대질하면서 비방하고 있는데, 누군가 했더니, 체인벌린 총리. 체인벌린 총리, 이렇게 야당 의원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딱히 당장은 할 말이 없는 처지. 지금 유럽에서 갱판을 치고 있는 히틀러를 너무 철석같이 믿은 게 화근이었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 미치광이를 달래준답시고,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독일에게 헌납하면서, 자기로 인해 평화가 왔다고 큰 소리까지 뻥뻥 질러댔는데, 사실, 체인벌린도 그럴만한 사정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1체대전을 겪으면서 영국 남성 한 세대가 싹쓸이 됐고, 대공황의 경제까지 박살이 났으니,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전쟁만큼은 막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가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란 사실. 이 나라 저 나라 지도자들을 슬그머니 안심시키는 척했던 히틀러.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면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까지 야금야금 잡아먹더니, 급기야 프랑스 침공을 위해 벨기에 국경까지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체인벌린은 총리직을 사임하고, 다음 총리, 이 짬처리해야 할 사람을 모색해야 했는데, 결국 삽질의 대명사 윈스턴 처칠이 언급됩니다. 이미 1차대전 해군 장관 시절, 칼리폴리에서 30만 영국군을 과하게 말하듯이 전력이 있던 처칠. 그래도 다른 강료들과는 다르게, 히틀러가 애초부터 미친놈이라는 걸 예견한 인물이었죠. 삽질의 달인 처칠. 나름대로 젊은 시절엔 꽃미남이었고, 소식적의 수학폭이자라 인기 있던 보병장교는 못되고, 경쟁률 낮은 기병 전공을, 그것도 삼수까지 해서 들어가면서, 어렵사리 정계에 진출한 금수저 출신 도련님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잠자리에서 아침 밥상이나 받는 황소개구리가 되어 있었죠. 얼마나 움직이기 귀찮았으면, 그 자세에서 그대로 전문을 작성하는 처칠. 국왕 조지 육세도 처칠 총리 임명이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일으켜온 온갖 뻘짓들. 하지만 이 히틀러가 목전에 있는 급박한 상황에, 딱히 총리를 맡겠다는 인물도 없는 상태. 결국 총리로 임명됩니다. 조지 육세도 처칠을 보더니, 답이 없었는지, 말더듬증이 도졌나 보군요. 그래도 처칠 가문의 영국 총리까지 나왔으니, 이랬던 저랬던 집안은 축제 분위기.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드디어 총리 업무를 시작하는 처칠. 전시내각 총리로서 첫 의회 연설에서 전쟁을 맞이하는 자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프랑스를 침공한 나치 독일에 맞서, 영국은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의 편이었죠. 그런데 여기 전 총리 채임벌린, 비록 사임한 상태지만 여전히 영국 보수당의 최고 실권자였고, 당의 의사결정은 아직도 그의 손수건 하나에 달려있었죠. 이렇게 처칠의 전시내각은 구성되었습니다. 사실, 채임벌린은 처칠을 총리로 추천하긴 했지만, 이 전쟁에서 막강한 독일과 싸우기보다는 평화협정을 맺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게다가 여기 처칠의 전시내각 강료로 임명된 할리펙스 차작, 이 양반도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은 채임벌린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조지 육세와 오랜 친구 사이었던 할리펙스, 예상외로 전쟁에 적극적인 처칠이 영 못마땅할 뿐이었죠. 그래도 처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의지일 뿐, 1940년 5월 25일, 처칠에게 암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벨기에를 통해 프랑스를 우회에 공격한 독일이 마침내 방어선을 뚫고, 하인즈 구데리안의 전차부대가 프랑스군을 괴멸시키면서, 영불 연합군 30만 병력이 프랑스 해안 던케르크에 고립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한 명의 병사가 아쉬운 상황에 이 병력들을 당장 해안에서 구출해야 할 텐데, 던케르크 남축 지역 칼레에 아직 영국군 소수병력이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처칠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이 병력들을 활용해보려 하지만, 강요드리고 장성드리고 다들 부정적입니다. 네, 과연 저 미치광이한테 대화만이 해결책일까요? 초조해진 처칠. 이제 바다 건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도 배를 지원해달라고 통사정해봅니다. 하지만, 당시 미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자 했던 미국 역시 도움이 되지 못했죠. 루즈벨트 심정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 게, 미국도 그해 11월에 대선이 있었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중립을 표방한 이상, 이 상황에 영국을 지원해준다는 건, 3선을 앞두고 있던 루즈벨트에게는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독일군이란 적 외에 또 다른 적과 맞서야 했던 처칠. 지금 이 순간, 가장 외로운 사람이겠죠.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민간선을 차출해서 병력들을 구출하자는 발상이었죠. 무언가 작은 희망이 보이는 듯 하지만, 할리펙스의 부정적인 바로는 처칠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설상가상, 신랄같이 믿고 있던 칼레의 영국군 병력마저 독일군에게 개멸되어 버립니다. 잊을만하면 또 나타나서 염장을 지르는 할리펙스, 싸대기를, 과연 이 처칠의 전신의 각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긴 한건지, 모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일 뿐이었죠. 국왕 조지 육세 역시 어려운 요구를 받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한다 한들, 폐망한 국가의 국왕이 과연 타국에서 굴욕적인 삶의 무게를 견딜 수나 있을런지, 심경의 변화가 생긴 조지 육세, 착잡한 마음에 처칠을 방문합니다. 예, 이제 국왕도 처칠의 든든한 서포터지가 된거죠. 그런데, 이 절실함을 하늘이 보살폈는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던케르크에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 작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간 선박이 자원한 것이었죠. 5월 27일부터 시작된 던케르크 철수작전, 독일 공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6월 4일까지 총 33만여 명의 병력이 던케르크에서 무사히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런던 지하철 시민들 사이에 슬그머니 잠입한 처칠, 시민들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죠. 정치인들이야, 인기 다 마치고 추노하면 그만이겠지만, 이 정치인들의 모든 결정의 불합리함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건, 당연히 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던 국민들의 몫이었죠. 국왕과 국민이라는 막강한 지원 세력을 얻은 처칠. 그 많은 부정적인 위정자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치 독일의 유럽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에펠탑에 만족하지 못한 히틀러의 도보 회협에 대한 야유권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군사적 열쇠로 폐색이 짙었던 상황. 자신의 소속담인 보수당은 물론, 전 시내가 강룡들까지 독일과 평화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절친 미국의 도움마저 받지 못하고 고립무원에 빠졌던, 정치인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던 처칠. 결국 영국은 처칠의 결단 역하에, 막강한 나치 독일과의 항전을 선택하면서, 2차 대전 서유럽전선의 방향이 바뀌긴 했지만, 만일 한 국가의 지도자가, 평화를 보장받지 못하는 굴욕적인 평화협정과,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과연 어떠한 판단을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도 안되고, 정말 그럴 리도 없겠지만, 21세기 어디선가에서 온갖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만일 우리가 주변국 누군가에게 침략을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 지도자들은 어떠한 판단을 낼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화협정을 시도하면서, 가능한 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 할지, 아니면, 한치의 영토라도 침범한 가상의 적에게, 은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인지, 물론 우리들 사이에도 많은 이견은 발생하겠지만, 확실한 건, 정글이나 다름없는 국제정세에서 역사가 증명했듯이, 평화를 담보삼아 받아들여야 할 요구조건이란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타 민족은 물론 자국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오도 많았고, 타혈질의 고집을 통 이미지로 가득했던 처칠, 국가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정치인으로서의 결단력은, 히틀러라는 극단적 민족주의 독자자로부터, 서국 문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영국인이 가장 종료하는 인물로서, 여지없이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그 모습은, 지금의 우리가 고대하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칠이 전신의 각 총리로 임명된 이후, 던케르크 철수 작전부터, 영국 본토 항공전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 다키스타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